제가 부동산 정보과에서 실거래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호재 같은 걸 뭔지 알거나 그러신 건가요? 적금을 매년 잘 붓겠다는 그런 힘이 든 원천이 있지 않나요? 매일이라서 돈을 모아서 적금으로 차를 사겠다. 네. 또 영등포 구만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구상조에. 각 구마다 다르겠지만 구상조에가 영등포구에도 있는데 혹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상조에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어서 공지사항 이런 데 한 번 쳐보기는 했는데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바로 닫아버렸거든요. 심야님께 한 번 여쭤보려고. 행정공지와 비슷해요. 구상조에는 영등포구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그런 상조에고 복민은 아니에요. 행정공지에만 그런 복민인 거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거는 월이자가 아니라 배당금으로 해서 저한테 들어와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차로 들어왔는데 2년차 때 깼어요. 왜요? 왜 깼셨어요? 저 이사를 하느라. 급전이 필요하셨군요.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깼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구상조회를 많이 넣어요. 우선 매달 꾸준히 넣어요. 그다음에 타고 이동할 때 돈 쓸 일이 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건가요? 약간 비상금으로 그때 사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상조회의 단점은 경조사비를 받는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서울시 직원상조회가 있어요. 서울시도 있어요? 그거는 가입을 내가 해내지 않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급수마다 넣을 수 있는 돈이 차등이 있는데 8급 이하는 7,000원. 6에서 7급은 10,000원. 4에서 5급은 15,000원 정도? 장점이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집안에 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축하금으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구상조회는 경조금 지급이 없는 게 단점이고 서울시 상조회의 단점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거네요. 그게 단점이. 근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되게 적어요. 8급 이하는 7,000원인데 언젠가 큰 돈이 되겠죠? 지금 이게 적다고 했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개 서울시 직원상조회, 구상조회, 행정공조회만 넣어도 생각보다 알차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월급 구조화 시켜서 재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거에 되게 빡삭한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행정공제에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이러신 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늦었구나. 되게 바보같이 돈만 쓰고 살았구나. 이런 자책을 했었습니다. 50%씩 저축하는 거면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연구네 왜 자꾸 밑줄을 치는 거예요? 으라차차 연구네 뭐길래 이렇게 혹시 홈트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홈트죠. 그렇죠. 홈트가 대세죠.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홈트를 많이 하는데 으라차차 연구네라고 저희 연구네 채널에서 새로운 코너를 마련을 했거든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인 강윤미 선수가 나오셔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용한 동작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꼭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도 집에서 유튜브로 운동하는 거 틀어놓고 따라하거든요. 눈으로만 따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PT가 필요가 없어. 너무 자세하고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잘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럼요. 이거는 심지어 금메달 리스트 선수분께서 하시는 건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약간 태릉 선수촌 맛을 볼 수 있나? 매운맛을 보실 수 있죠.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이거 한번 따라해봐야겠네요. 다른 게 재테크가 아니라 밖에서 운동하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서 하는 게 재테크거든요. 돈 안 쓰고 무료 재산이다. 그럼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영등포가 정말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가 안에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너무나 먼 미래고요. 퇴직 전에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부동산 정보과에서 실거래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포재 같은 거를 뭔지 알거나 그러신 건가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똑같은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절차를 다 아니까 그 정도 도움만 되고 남들보다 소식을 빠르게 안다던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 거 절대 없죠. 심형님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이과다 보니까 대기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 이렇게 있다 치면 대기권을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순 자산만 1억 돌파 정도? 1억을 모으다? 그래서 목표는 대기권 돌파. 1년 열심히 일했는데 천만 원 모았으면 10년 일을...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1억을 빨리 돌파해보는 게 제 목표죠. 그럼 1억 모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억 모으면 뭐 하실 거예요? 10억 모을 거예요. 그럼 10억 모으면 뭐 하실 건데요? 그 다음서부터는 100억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신규 합격자 발표가 났죠? 지금 저희가 말한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구청 가면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 월급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월급을 그래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돼봅시다. 서울시 상도회처럼 월급 받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또 있어요. 어? 뭐예요?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적금 개념인데 영동포구나 서울시에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제회라는 곳에 돈을 입금을 해서 돈을 모으는 방식이죠. 혹시 달봉님도 하고 계시나요? 지방행정공제회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복리이거든요. 복리이다 보니까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 특이한 점이 퇴직할 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작하면 오랫동안 복리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선배님들이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선배님들이 추천하는 것만큼 좋은 재테크 방법인 것 같네요. 단점은 없어요? 퇴직할 때 받는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퇴직할 수는 있는데 퇴직하게 되면 가입하고 얼마 이상까지는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다 못 받고 약간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지 말고 퇴직할 때 받는 걸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절을 잘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게 중간에 못 빼다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엄청 넣으면 안 돼요. 저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대부분 지방행정공제에 돈을 넣게 되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에요. 돈을 많이 넣었다가 중간에 다 못 받고 뺀 선배님들도 많이 봤어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또 현생도 중요하잖아요. 퇴직 때 또 60세니까 많이 남은 만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조회랑 행정공제 같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도 은행에 적금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재테크 중에 주식이 핫하던데 공무원이라고 주식 펀드 이런 거를 못하게 하진 않아요. 다 하고 신규자다 보니까 상조회나 행정공제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저희 월급으로 재테크해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공실님은 돈을 모아서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으세요? 목표는 일단 지금 적금을 많이 붓고 있기 때문에 매달 빵빵하지 않고 매달 붓겠다. 이게 지금 가장 목표예요. 적금을 매년 잘 붓겠다는 그런 힘이 든 원천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적금으로 차를 사겠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할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달봉님은? 저는 도축을 하는 힘의 원천이 집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네.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게 있으시겠네요. 지금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안내드린 재테크 방법 이런 걸 활용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 집 사려면 50년인가? 50년인가? 응원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구급 공무원 월급이 막 박봉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재테크하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렸잖아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월급이 박봉이더라도 저희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많이 연기되고 맞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토익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시험장이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 혹시 최근에 토익 점프 도착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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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